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2년 2회 품질경영기사 4번째 과목이다 그죠 신뢰성 관리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번 문제를 한번 봅니다 제품의 신뢰성은 고유 신뢰성이 있고 고유 신뢰성 그리고 사용 신뢰성이 있다 그죠 고유 신뢰성이라는 것은 이제 뭐 설계 설계 제조 단계에서의 우리가 신뢰성을 얘기하는 거고 사용 신뢰성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다 만들어서 출하를 했다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이거는 출하 후에 출하 후에 어떤 신뢰성을 우리가 사용 신뢰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사용 신뢰성을 정대시키는 방법에 속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고 신뢰도 부품을 사용한다 만들 때 만들 때 고 신뢰도 부품을 사용하는 이건 고유 신뢰성이 되겠죠 기기나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매뉴얼 이게 뭐 우리가 사용 신뢰성하고 관련되어 있다 답은 2번이겠죠 그리고 부품의 정기적 기계적 열정 및 기타 작동 조건을 경감시키는 이거는 고유 신뢰성이 되겠죠 부품 고장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구조적 설계 방안이니까 이거는 고유 신뢰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1번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점수를 주기 위해서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털리면 힘들어진다 그죠 그리고 6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수명분포가 지수분포에요 지수분포를 따르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단위 시간당의 고장 횟수는 우리가 양분포가 아니고 이거는 포화송 분포다 그죠 포화송 이렇게 돼 있습니다 틀린 것은 답이 1번이 되겠죠 고장유론 평균수명에 대해 역의 관계가 성립한다 맞는 얘기죠 고장유론 람다라고 나타내는 거고 평균수명은 우리가 세타라고 보면 분의 1 역수죠 역수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또 틀린 시간을 사용한 뒤에도 작동되고 있다면 고장유론 처음과 같이 일정하다 지수분포니까 람다가 일정한 경우를 얘기하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일정하고 시스템의 사용기간이 우리가 경고한 뒤에도 측정하는 관심 모수의 값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3번을 봅니다 동일한 부품 두 개의 직렬체계에서 리던던시 부품 두 개를 추가할 때 가장 신뢰도가 높은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일단 직렬체계죠 직렬체계 두 개가 직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리던던시 부품 두 개를 추가할 때 가장 신뢰도가 높은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죠 체계 자체를 이렇게 되어 있는 체계 자체를 중복을 합니다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직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건 이 자체를 중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겠지 그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이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부품 수준에서 중복입니다 2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부품 수준에서 중복이니까 여기에서 부품 이 있고 여기에서 중복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부품 수준에서 중복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첫 번째 부품을 3중 병렬이다 그죠 그러면 첫 번째 부품을 3중 병렬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부품은 그냥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두 번째 부품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둘째 부품 이거 역으로 해 주면 되겠죠 첫 번째 부품이 있고 두 번째 부품을 병렬로 세 개를 연결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신뢰도가 가장 높은 구조는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계산을 여러분들이 다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림으로 봐서는 그냥 단순하게 봐서는 알기가 어렵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일한 부품이니까 부품 자체의 신뢰도가 우리가 0.9라고 한번 봅시다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를 여 보면 됩니다 뭐 0.8을 넣던 0.9를 넣던 상관 없겠죠 동일하다 이렇게 되니까 전부 0.9가 되겠죠 똑같은 부품이니까 0.9 0.9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선은 여기에서 신뢰도를 계산하려고 하면 두 개를 곱해줘야 된다 그죠 곱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0.9 곱하기 0.9 이라면 요 위에 있는 여기에서의 신뢰도 요거하고 요거하고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0.9 곱하기 0.9니까 이거는 얼마가 나오냐면 0.81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것도 0.81이 나오겠죠 요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1 마이너스 두 개 다 고장이 나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죠 1 마이너스 고장이 요거 신뢰도니까 고장이 나는 경우는 0.81 그리고 요것도 고장이 나야 되니까 1 마이너스 0.81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요거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됐죠 1번에 관한 신뢰도를 우리가 구했는 겁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 자체가 요 자체가 두 개로 돼 있는 거죠 덩어리로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병렬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1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죠 요거 0.9잖아 하나가 그죠 그러면 1 마이너스 요 앞에 걸 구해보면 1 마이너스 0.9 그리고 밑에 것도 고장 날아야 되니까 1 마이너스 0.9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요게 두 개잖아 그죠 요거 하고 요거 하고 그리고 이게 연결돼야 돼요 직렬로 연결돼 있으니까 곱하기 똑같은 거 한 번 더 반복이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9 1 마이너스 0.9 이거 하면 되겠죠 알겠죠 안 그러면 이거 제곱해줘도 된다 그죠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병렬로 돼 있죠 요거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요거 하나 그래서 직렬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 거 먼저 구해보게 되면 1 마이너스 빼주면 되겠죠 1 마이너스 0.9 그리고 1 마이너스 0.9 그리고 1 마이너스 0.9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알겠죠 앞에 거는 요렇게 돼 있고 또 직렬로 연결돼 있으니까 곱하기 0.9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알겠죠 요거 계산하면 나올 것이고 요거는 요거 역수다 그죠 앞에 게 있는 게 0.9고 그리고 직렬이니까 곱하기 요거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 되겠죠 요거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1 마이너스 병렬이니까 1 마이너스 0.9 그리고 1 마이너스 0.9 그리고 1 마이너스 0.9 이렇게 해서 요거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신뢰도가 가장 높은 걸 찾으니까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답은 2번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어렵다라기보다는 문제 푸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 그죠 일일이 계산을 다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요렇게 했을 때 나왔을 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되니까 꼭 여러분들 스스로 계산을 해서 어느 게 신뢰도가 가장 높은 건지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마이너스 0.9 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